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세요. 먼저 남자 한소리 하시플리, 진민구 선생이신데 성창순 북창의 수세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과와 흥부가로 완창을 해서 아마 내년이나 오늘 말쯤에는 명창에 대여를 들어갈 앞이 딱 정해져 있는 이런 분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프로그램에다 나왔다시피 김민성 우리 가야구 명창하신 분은 안숙선 선생님의 수세자입니다. 그래서 안숙선 선생님 뒤를 읽을 글로로도 확실하고요. 이미 5월 6일 9회에서 열렸던 가야구 명창 교육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상을 해야지 명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미 김윤성 선생님이 명창의 배열에 들어갔고 이런 두 분은 우리가 조금 실시간이 지나면 못 모실 거예요. 못 뵙기가 어려운 분인데 잘 들어보시고 많은 박수로 호흡도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분 선생님이 정해야 합니다. 그때요 이몽룡과 순양이가 사랑으로 노른 뒤 반청정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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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cept. 고소 이른다 고소 맞죠 고소 그녀는 지금 오독한 Depression 고도 한번 오라고 아이고 조련님 우리 부끄러워서 어쩌고 논단 말씀이오 예준양아 저기 저 너희 어머님께서는 소식적 우리보다 훨씬 더 있다 하더라 그러니 우리하고는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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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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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이 일의 사랑으로다 한께도 내 사랑이야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동굴 동굴 소가 두 공기 떼뜨리고 박는 백청은 무엇이로 말라버리고 얇은 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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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만진 수로 먹으랴느냐 아니 그건 또 다른 신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방동치에 지루지 어디 왜 가지단 참에 먹으랴느냐 저리 가거라 진태를 보자 이리 오려라 헝태를 보자 마찬가지 안전하라 헝태를 보자 정끝도 서려라 예술을 보자 헝태도 내 사랑아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